혹시 세 분이 타이틀을 못 썼는지 기억나요? 전 못 썼죠, 저게? 힐링이란 이런 것이잖아요 아하하하하하하 야, 다큐멘터리야? 어느 방식이냐? 그니까, 너무 힐링하고 싶어서 머리에 어울리는 감성자막을 한 사람들 한 마디씩 해주세요 감성자막? 진짜? 음! 맛있다 그래? 그럼 나 오케이 오늘 짚라인을 타면 돼 몸 따뜻하게 보기는 육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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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려내냐? 하하하